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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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볶음밥을 먹겠습니다. 그리고 금방 볶음밥을 끓여서 만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볶음밥을 넣어주고, 그리고 볶음밥을 넣어주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팝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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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후에 자른 후추 3분 후추 8분 후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